히타와 하모니카로 연주와 함께 본인이 직접 노래를 해주십니다.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. 노래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김태기 어느 가요제에 가시던지 제일 처음에 하는 사람이 제일 못하는 거 아시죠? 제가 제일 못합니다. 굉장한 가수 분들도 계시니까 끝까지 앉아서 가르쳐 드리고요. 제가 하모니카로 부르는 건 깔려가지고 노래 약간 들을 것 같은 경우가 있어요. 같이 함께 부르고 싶은데 제가 힘을 받아서 더 잘할 수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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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, 오해 세상 그거로 일어나, 일어나, 마지막으로 내놓은 거야 일어나, 일어나, 오해 세상 그거로 일어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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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 감사합니다.